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한 사과농부이자 즐겁게 음악하고 있는 유신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한 사과농부이자 즐겁게 음악하고 있는 유신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사과농부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주얼은 하드한 락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시네요. 그래도 서울에 오면 촌스럽지 않아 보이려고 꾸미는 편이라서 어디 출신이에요? 원래 서울에 있다가 부모님이 귀농을 하셔서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거기서 한 1년 좀 넘게 지냈었거든요. 사과농부이자 뭔가 이제 자연하고 이제 어우러져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 곡을 했을 때나 이렇게 창작을 해야 될 때 갑니다. 특히 가사 안 나올 때 가면 좋은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의도치 않게 이렇게 잘 풀리는 경우가 덜어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강원도에 있다가 엊그제까지 이제 부사 따다왔거든요. 아프다. 제일 맛있을 사과네요. 아 그 사과 파트에서 기타를 연습했어요? 아니 그건 찌찌검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그건 찌찌검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벤치에 앉아서 했습니다. 마음에 들어요. 초크. 네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.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렛츠고! 저 혹시 소리 한 번만 지르고 시작해도 될까요?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쉬에에이! 쉬에에이! 어? 오 메탈인데. 진짜 약간 링고 메탈이 기대가 되는데요. 링고 메탈. 링고 메탈. 하구나. 하하하. 만이. 퐈. 하게ới Eu